우리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막 나를 때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열정감도 많았구요 죄책감도 많았고 하여튼 다 있었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제가 왜냐? 맞으니까 생존을 위해서 한거에요 모두 쫓겨나죠 쫓겨났어요 제가 사실 저는 1,2,3학년 때 공부를 못했어요 5살때 초등학교를 들어왔거든요 말린 의사가 되라고 나를 밀어넣어버렸어요 연영미달이 되는데 난 즐겁게 같이 학교 재밌다고 근데 선생님 무슨 종이 좀 아버지가 갖다 드리더니 나를 막 때리시는거에요 아버지가 나중에 봤더니 이게 성격표에요 성격표 받는 날은 맞는 날이요 그래가지고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문에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 밤중 12시 되면 아버지가 주무시면 아버지가 물을 살짝 열어줘다 틀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망이 지나면서 내가 깨달았어요 그때서는 이제 철이 드는거야 내가 이렇게 막고 살 수는 없다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있구나 그래가지고 4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4학, 5학, 6학년 때 계속 우승상하고 그리고 6학년 철올때는 전교에서 1등을 했습니다 졸업생이 30명이었습니다 약간 무시하는 딸 느낌인데 꼴등으로 들어가서 1등 했으면 자는거란 말이요 무시하면 안돼요 그때부터 공을 정말 잃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열등감과 그 아픔은 계속 갑니다 제가 대학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열등감에서 자유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서울대학 철옥하고 아무리 하바드 철옥했더라도 그 마음속의 근본적인 마음 상태가 열등감인 사람들은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전의 압류과 직면이요 똑같은 겁니다 아 나는 서울대학 철옥했어 아 나는 하바드 철옥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도 똑똑한 사람을 만나면 우와 나는 열등감 나는 바보야 멧둑이야 이랍니다 건강하지 못한 거야 건강한 사람은 우월감도 없고 열등감도 없고 건강한 마인드로 모든 사람을 아름답고 축복해주시고 계세요 아름다운 대인관계를 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걸 한 다음에 제가 변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변화됐는데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은 아니었어요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그림 나왔네요 저기 본 분이 바로 저기 본 분이 바로 저기 본 분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는 감옥이 하나 있어요 그 감옥이 본 분이 내민입니다 인사이드 잠재우식 또는 무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성지에서 말하는 고린도 후서 식장사절 견고한 진이라고 하세요 견고한 진 견고한 진 이 안에 내가 이 아이는 장을 집어넣고 한 3살쯤 되고요 2,3살쯤 되고요 쭉으로만 해서 울고 있어요 이 사람의 지식은 여기까지만 못 옵니다 무엇이 이 상태이고 견고한 진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느껴요 내가 왜 이렇게 울고 싶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가 왜 이렇게 무섭지 느끼기만 해도 이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 안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남자 내 면에 나요 나도 몰라요 저걸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한다는 것은 사실은 네사람이 오는 거예요 네사람이 오는 거예요 결혼한 다음에 얼마지난 다음에 남편이 이거 보는 거예요 아내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와 속았다 저는 이 일도 몰랐다 이중기업자다 그렇죠 그런데 나만 속았어요 저 독수로 속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지킬박사와 하이들처럼 이중기업자고 그래서 저렇게 괴로운 인생을 이게 바로 오늘 성경말씀 갇힌자 늘린자 호르든자 묵힌자입니다 이것보고 심리학에서는 성인아이 어덜트 차이브 내 안에 오기가 또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몇시에요 우리 집에 일곱살머니 다섯살머니 둘이 있는데요 우리 집에 크라아저 또 하나 있어요 그 크라아저 누구죠 남편입니다 애기인 것을 발견합니다 이런 상태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요 이게 바로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예수 믿습니다 다음 그림 보면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죠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일단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음이 변화되면 예수 암기기 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욕심과 감흥과 나쁜것이 아직도 숨어있어요 아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가시나무가 있다고 이게 가시나무가 예수 믿어도 아직도 시기하고 아직도 질투하고 아직도 싸우고 아직도 음란하고 아 내가 예수 믿으면 여기서 변하려고 암만 해도 안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여기서 시기, 질투, 미움, 감흥, 막 양말 음란 막 튀어나오고 아 소지 양말 너무나 싫어 그래서 상기종하고 상기종하고 금식기도 짝짤어 짝짤어 버려요 아 잘라버리면 와 할렐루야 잘랐다 감사하다 얼마가요? 일주일 갑니다 잔디 깎어도 또 나오지 않아요 또 왜냐 숨어있는 뿌리가 있어요 씨앗 뿌리가 여기 숨어있습니다 아 이걸 빼내야지 이것만 잘라버리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일주일만 해도 잔디 깎잖아요 뿌리를 뽑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람이 의사한테 찾아갑니다 다음 글을 보면 의사한테 찾아 slides 하나씩 이것좀 뽑아주세요 그니까 의사가 꼭꼭꼭꼭꼭꼭꼭꼭꼭 꼭꼭꼭꼭꼭꼭 ακ There is like work 암만 찍어도 모르거든요 though 그 이사람 모릅니다 그렇게 의사 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신경안정기 잡수시고 푹 쉬세요. 나 모르겠다는 소리 여기에 나도 그런 소리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고 돈 받아요 또. 의사는 치유자가 아닙니다. 치유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의사는 봉사하고 의사는 섬기고 의사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의사는 동거를 못 끊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의사를 내가 30, 40년 했잖아요. 한국에서 5년, 미국에서 35년.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의사를 오래 하면 할수록 더 경청해집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의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요아, 라파 자 이게 바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씨앗을 이 뿌리를 쓴뿌리를 뽑아낼까?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저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의사가 아니라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뽑으실까? 어떻게 뽑으실까? 도구가 뭘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브리스 4장 12절에 나와요. 시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윗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모든 것을 들레고 치유하는 능력이 바로 말씀 안에 있습니다.